공천이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목숨줄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도 임명하고 공천을 진행하게 되면 외견상 좀 공정하게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신 분도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당에서 시스템 공천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다 나중에 보면 그냥 자기 사람을 심어 넣는 수단이나 도구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을 심어 넣는데 협조가 안 되면 그냥 당규 당은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그 결정을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다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거가 일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선진화되어 있는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이 되지만 나라가 선진화보다 조금 뒤떨어져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수단이지 절대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천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입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는 거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장도 자기 사람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을 심는데 근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치판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크리넥스처럼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동훈 씨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뻔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는 것은 일단 검사 출신들이 대거 뭐죠 공천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용산의 여러분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권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당권을 장악하는데 이번에는 당권은 당대표가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 당권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용산이 당권을 장악한 것이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당권을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를 꾸려앉히고 김기현 씨를 무리하게 당대표로 만든 것도 용산과 윤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기현 씨를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게 서로 잘 이렇게 호흡이 안 맞으니까 또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것은 그것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총선에서 자기 편을 몇 사람 심어넣을 것인가에 결정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동훈 씨가 뭐라고 표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국은 윤 대통령과 용산의 뜻을 받아서 자기 사람을 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진 인물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최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검사와 또 다른 새끼 검사가 당권을 장악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대급 이름 집어넣어 가지고 전쟁을 치룰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기 사람을 심더라도 겉으로는 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져야 됐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폼을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한 사람이면 그렇게 폼을 잡을 건데 얘 이제 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여러분들 공식적인 석상해서 이 사람이 마포울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게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번 해먹겠다고 이런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 공식적인 절차에서 자기가 외부에 수혈한 비대위원을 한 명을 여러분들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희롱인데 이 사람이 개양의뢰 나왔어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하고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말을 이렇게 좀 살아 가지고 참 좋은 앞으로 어디서 가든지 싸울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입니다 여기 계시는 뭐 인천광역시 개양의뢰 우리 당원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뭐죠 그렇게 좀 숨겨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정청래 상대로 김경률 이제 조국 사건대 큰 역할을 했던 피급한 한동훈 그러니 당장 이런 불공정은 처음 구경한다 어차피 여러분들 공천이란 것이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 심는 겁니다 자기 사람 심는데 그래도 외관상 폼나게 좀 심으라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냥 내놓고 내가 픽업했으니까 이 사람 김경률 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포울 공천은 벌써 끝났다 정청래가 정청래가 여러분들 서울 강북에서는 국민의 힘이 의석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결정되는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가 없으면 사전투표특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전산으로도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국민의 힘이 밀리게 되면 강북은 전멸할 겁니다 그런데 뭐 다 정치하고 싶어 하니까 정청래 씨가 마포울 공천은 벌써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그냥 선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여기 또 이제 인천개양을 해 가 가지고는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희룡 씨가 인천개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서 이길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 씨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겁니까 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참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마포울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내가 점지하면 그냥 공천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한쪽은 시스템 공천한다고 해놓고 그냥 자기 사람을 그냥 쏟아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그래 참 철이 참 절 들었다 역시 경륜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당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김용남 씨가 공천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한동훈 씨는 여의도에 통하는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이 김용남 씨가 그런 대외적인 그런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정청래 씨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낮죠 그리고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제 기억이 정확하면 정청래 마포울의 아마 조작값이 50%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악구하고 마포울이 가장 사전투표 득표수를 많이 조작한 거죠 50%라는 이야기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이 정청래 후보와 함께 블러스 처리된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씨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시내를 이렇게 여러분들 공천해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는 하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기존에 당의 위원장으로 현직에 활동하고 있는 김용남 씨가 당장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미숙하다 선거를 다 만드는데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는 건지 오늘 또 보니까 하단에 조희연 씨가 특별채용 전교조 출신의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했다 해가지고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갖고 가겠지만 확정 판결이 되게 되면 조희연 씨가 물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2018년 조희연 씨의 선거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나 어마어마하게 손을 댔지 않습니까 종로구만 하더라도 유력한 조전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 조작감 60%의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마이너 처리하고 플러스 처리하고 해가 득표수를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다운 실패를 해보지 않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이 장밋빛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는 한 결과라는 것은 뭐 거의 그냥 결정된 것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런 선거관리비원회 측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위조투표지 제조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막을 수 있느냐 문제가 그나마 4월 10일 총선에 결과를 여러분들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